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터지는 그 생활, 풍수, 소파 밑에 그 넣어둔 그 만원짜리 지폐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놀라운 그 돈복에 대한 이야기,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풍수적인 관점에서 소파나 또 의자가 놓인 그 자리의 암시는 공간의 그 중심을 의미합니다. 중심으로 간주되는 이 부분이 또 아주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. 왜냐하면 공간적이고 또 기술적인 그 중심이 아닌 지방 공간에서 그 에너지와 그 기의 흐름에서 그 공간에서의 그 에너지의 그 중심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동시에 그 중심에는 오행 그 토이 속성과 가장 그 닮아있는 그 속성을 지닙니다. 재물밭의 그 뿌리 역할이라는 거죠. 소파 배치가 잘 된 집은 실내 공간의 그 에너지의 그 흐름이 또 지속적으로 그 안정감을 갖습니다. 그런데 그 소파 배치가 어떤 공간의 여건상 혹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. 뭔지 모를 그 불안정감을 주게 그렇게 그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이 역시 그 돈복의 흐름에는 아주 그 부정적입니다. 우리나라 그 지폐 가운데 그 푸른 지폐는 그 만원짜리가 해당이 되겠죠. 색으로 그 푸른색이 되면 지속적인 그 성장의 암시를 갖습니다. 여기에 그 지폐 일련번호 끝자리까지 그 팔자로 끝나는 그 만원짜리 지폐 여러분들이 그 찾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. 이걸 그 집에 그 수파 밑에 그 쫙 펼친 상태에서 그 수파 가운데 쑥 밀어넣어 주십시오. 팔자가 주는 그 돈복 터질 암시 그리고 푸른 지폐의 그 암시가 주는 돈의 그 성장 그리고 그 소파의 지위가 갖는 그 공간에서의 그 중심 지위. 이런 것들이 그 맞물리면서 소파 밑에 그 공간은 재물밭의 가장 그 중심을 의미합니다. 이때 그 공간에 넣어둔 그 만원짜리는 집안 에너지의 그 흐름에서 가장 그 활력있는 그 공간에서 그 뿜어져 나오는 화폐 에너지를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이끌게 됩니다. 마치 그 기름진 밭에 그 심어둔 그 돈복의 그 씨앗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. 또 소파는 우리가 그 안께되는 그 가구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집 밖으로 또 나가는 재물이 아닌 우리가 그 늘 그 깔고 앉아있는 우리 몸과 그 떼려야 뗄 수 없이 그 착근이 제대로 된 그런 돈복의 암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